할머니께서는 내가 너무 사두른다고 하셨지 미니언 생산까지 37만원 씁니다 우리팀이 혼나네 야 저거 살리자 어? 타이브 안하네? 저팀 쫄곤가? 하네 가! 제발! 오케이 어깨 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적에게 잡히면 죽은 목숨이겠지 그런 일 일어날까? 흐음 으음 으음 흐음 피 어디서 이렇게 많이 맞고 왔어 이형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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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. 12. 13. 12. 13. 14. 스태프 CS 잘 먹었으면 신발에 검인데 신발에 당검이 되어버렸네 아쉽다 음 음 뭐야 뭐야 이러면 내가 무한해지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 흠 감사합니다 티아매신데 네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왜 이러면 내가 무한해지는데 진짜로 아 프리징 간다 프리임에나 먹어야지 음 흠 흠 흠 ㄷㄷ 라이즈 패치 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풀 쓰자 형 어디로 가야 하우? 기막 어 뭐야? 분명히 만능각이었는데? 가지 마세요 진짜 세 개구나 뭐야? 뭐야? 이거 좀 심했다 방금꺼 빨리 수정해주세요 이거 버그입니다 나 다 잡은건데 흠흠 흠흠 흠 아! 야 이거 먹자 까비 흠 렉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 한 박자 늦게나가 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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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시야석 나왔니? 아직 안나왔구나 음 흠 시야석이 얼른 나와야 할텐데 아 이거 작게인데? 아 이거 작게? 아 이거 작게? 아 이거 작게? 아 이거 작게? 으흠 오케이 키 먹어서 희망이 생겼다 럭스 쏘킷 나이스 까비 끊기게 끊길 것 같아 느낌이 아 나 돈 많은데 뭐야 이거 으흠 맵에 와드가 이거밖에 없구만 맵 전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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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 나이스 점프 와우 이게 내가 죽는다고 흠 흠 흠 흠 흠 흠 럭스가 못 맞출 거를 내가 예상을 했어야겠네 흠 흠 으흠 흠 흠 흠 흠 흐흠 흐흠 흠 흠흠 흠 흠 흐흠 흠 ㄷㄷ 음 흠흠 이겜 안 돼? 히힛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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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 저 탈리아. 나이스. 가자. 형, 탈가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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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봐 아 나 60번 어쩔 수 없이 잠수 타야지 이러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거 우리 집은 5나무였어 싸움이라고 2분이 낙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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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뭐야 뭐야 큰일 났다 어? 아 수고가 끊겨 맨날 이거 장소가 없는데? 음 음 음 오쇼 응 흐흐흠 뭔 일인데 이거 아니 달리형 뭐야 의리? 의리야 달리형? 뭔 일이야 이거 음 음 얘들아 용 가야지 이거 용 싸움 가야지 이거 나갔다 근데 얘들이 어묵쩡거려 느낌 세한데 이거? 으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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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흠흠 으흠 으흠 음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저거 E 탑 막아야겠다 얘들아 반원도 막아야겠다 근데 얘들아 반원도 나가야겠다 이거 한타워 준거 같은데 얘들아 탑 나가야겠다 이거 상대팀 욕모냐 저거 너무 센디 야 이거 한번 기저귀나 타가자 가야 음 음 튼튼해 얘 왜 이렇게 흠 시비를만 믿고 간다 수비의 신이야 시비를 어 까비 창 아 깜짝 괜찮아 공포 잘 봐 아 뭐야 위드 억적이 밀렸어 흠흠 흠 아이오니아의 마법을 탐내는 자 목숨으로 대가를 치른다 흠 흡 흠 وه 윽 흠 흐흠 흠 후 아니 이겼는데 근데 이거 게임? 게임 이긴 거 같은데? 왜 이렇게 게임 이긴 거 같냐 이거? 흠 게임이 질 거 같은 거 아는데? 게임이 질 거 같지가 않아 터네 터네 이건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